준비 많이 했네. 살짝 먼 데 와서 오는 길에. 좀 욕할 뻔했는데. 와보니까 좋네. 내가 또 혹시 배고플까 봐 소시지랑 아까 너가 지나가는 말투로 고구마 먹고 싶다고. 봐봐, 봐봐, 봐봐. 우와, 장난 아닌데. 나 아니야, 오늘. 마시멜로도 그냥. 나 그거 한 번도 안 먹어봤어. 그럼 먹어봐야지. 내가 구워줬던 바로 지금. 구워하던가, 사람들. 탄다. 오? 뭐야, 이게. 이렇게 뭐야. 원래 이렇게 먹는 거야? 아니, 내가. 옛날에는 안 이랬는데. 내가 다시 해 줄게, 미안하다. 뭐야, 다 탔어. 이거 내 거야. 나는 오늘 태워서 먹어. 웰던. 너 꺼서 지금 여기 잘 있어. 어떤 맛이야? 무슨 맛이야? 무슨 맛이야? 무슨 맛이야? 무슨 맛이야? 무슨 맛이야? 나 원래 든 거 안 좋아하잖아. 이건 맛이야. 원래 입맛이 맞아? 알았어, 그랬다 치고. 너가가 인산аль지만. 너가 인산 GSL. 있어. 너는 뭐. 너가 인산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